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3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뉴스3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요즘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이 빠졌나 봐요. 저는 투자를 안 하니까 관심이 사실 좀 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워낙에 내재 가치에 대한 집착이 예전부터 많은 투자를 해나가지고 내재 가치에 대한 집착 여하튼 비트코인도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어제 많이 빠졌나 봐요. 4천만 원 남아 넘은 것 같은데 좀 했어요 또? 저요? 아니 했으면 솔직히 얘기해 봐. 저도 아니 대본에도 없는 뉴스에도 없는 그 얘기를 할 때는 통과 지금 좀 의심스러워. 아닙니다. 지금 저 거래소 착군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야 저도 이제 꼭지 잡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안 들어갔어요. 걱정이 돼서 그래 형이.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관심은 가죠. 관심은 갑시다. 관심은.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주시장의 큰형 우리 삼성전자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삼성전자 말이에요. 우리가 4만 전자라고 멍청하다가 4만 전자. 우와 6만 전자 됐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며칠 만에 장중 9만 전자가 됐었어요. 금요일날. 그러더니 이제 10만 전자설이 오늘이라도 갈 수도 있지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10% 10% 오르면 10만 전자되잖아.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여의도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비메모리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난 8일 날 무려 7.12%가 오른 8만 8천 8백 원이야. 이걸 두고도 말들이 많으시더만. 8888이라 이거야. 중국 사람 사계되어 있다. 8888. 그런 얘기들. 워낙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유쾌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8일 날 하루 거래대금이요. 삼성전자 하면 5조 84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증시 역사상 하루에 종목별 거래대금으로 신고가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40년 된 우리 증시에 한 종목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거래된 게 이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초 그러니까 한 두 달, 한 일주일 됐잖아요. 56.9%가 오랐어요. 뭐가요? 삼성전자 주가가. 56%요? 네. 그렇게 못 느끼죠. 그렇게 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기간에 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만에서 6만, 6만에서 8888. 금방 이렇게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3%만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난 여름서부터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특히 SK증권의 김영우 의사, 노문장센터 이런 분들을 아마 댓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반도체는 계속하냐 너네. 그런 댓글들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 집요하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 삼성전자가 이런 말씀을 진짜 집요하게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되게 흐뭇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올라봐야 박탈감 느낀다.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도 않은 거이고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의 어떤 주주 구성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이제 넘사벽이야. 왜냐하면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바이코리아를 할 때 삼성전자를 무조건 편입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기관 투자자들처럼 종목이 많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몇 종목 안 돼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논의로 하더라도 기관과 개인의 비중을 보면요. 기관을 앞섰어요. 개인이? 개인이. 국민연금을 제외해놓고 보면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의 어떤 삼성전자 지분율과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지분율이 2019년 말에 3.4%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7%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관은 8.7이었거든요, 2019년도 말에. 그런데 6.8, 기관은 오히려 한 2%포인트 줄었고 개인은 2배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고 외국인 일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의 주주 구성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7%. 그러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랐고. 그렇게 많이 샀는데 7%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7%밖에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기관이 그리고 7%이 안 되고? 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을 뺀 거예요. 거기 빼고?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외국인이 뭐. 대주주, 특수관계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법인 이런 거 빼고요.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역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2019년도 말에 전체 삼성전자 지분의 3.4%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개인 투자들은 3. 몇 퍼센트밖에 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이상한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2020년이었고 그 총발점이 어디냐 하면 3월 달에 4만 전자 됐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걸 많이 개인 투자들이 샀다는데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주 구성은 좀 더 많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 근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짚고 올라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는데 또 주말에 호재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대만의 UMC 파운드리 공장이 전력 공급 중단 또 된 거예요. 뭐가 될려나 봐. 그런데 이게 불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루 정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한 달, 두 달 생산 못한다는 게 통상 이쪽 업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증권회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2020년 실적 추정을 계속 올려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지난 4일 날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올해 47조 6,700억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이걸 4.5% 올려버렸어요. 나흘 만에 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49조 8,400. 그러니까 50조 될 거다는 거예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 그러면 통상 한 분기에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아, 8조다 9조다 10조다 대충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50조가 된다는 건 12, 13조씩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 분기에. 분기당.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 거다 이런 재료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도 추가 재료가 나오는데 MSCI 신흥국 지수 중에서 중국 3대 통신사가 미국에서 퇴출이 되면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삼성전자가 상당히 채운다. 그래서 8일 날 삼성전자를 외우기니 8,000억, 6,000억 정도 샀는데 이런 수급상의 변화를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다 7나노 공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삼성전자에 아웃소싱하지 않겠냐. 요즘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권순위 기자가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를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내지는 이 업계의 선도 업체들이 우리 기업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죠. 예를 들면 그게 확정된 건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날 현대차 주식을 20% 상승시켰던 게 뭡니까. 애플. 우리 애플차 현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의미. 삼성전자도 이제 인텔이라는 이런 데서 위탁 생산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뉴스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차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메모리 쪽에 확실한 1위를 구축한 상태에서 TSMC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시스템. 비몰모리 반대초 쪽에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삼성전자의 진가가 앞으로 4, 5년 사이에 발생할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긍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삼성전자가 거의 코스닥 종목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왕성한 매수가 있는데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과연 올해 영업이 50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공매도 3월에 다시 부활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개인 공매도를 차등화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모양이죠? 아니. 차등화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는다는 어법은 잘못된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3월 중순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금융위가 내부적인 결정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공매도 금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작년 3월 15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역사를 또 이렇게 오면. 그건 왜 했냐면 거의 그때 글로벌 증시가 패닉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게 장이 붕괴돼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부 국가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매도 금지를 장이 좀 회복된 다음에 다시 원산 복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공청회도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좀 특수하다. 우리 전체 공매도 시장의 기간과 외국인이 99%고 개인은 1%다. 이거는 시장과 관계없이 제도 개선을 일단 장을 세웠으니까. 공매도 시장을 세웠으니까 너무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평탄화시킨 다음에 차제의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도 주장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매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꼭 6개월 안 해도 된다. 빼와하게 하려면 제도 개선을 빨리 해서 2개월, 3개월 만이라도 그런 제도 개선이 되면 하면 된다. 장은 살아났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대체로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6개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논의의 초점은 뭐냐면 오히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버리려니 개인 투자자들이 또 투기적으로 공매도 시장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 급격하게 들어오는 걸 제약해야 되겠다. 이 논의 구조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 투자자들을 세 단계로 나눠서 일반 투자자, 적격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이렇게 나눠서 개인별 공매도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허용하더라도 제약을 주겠다. 일반 투자자들은 못하게 하고. 단계를 좀 둔다 이거죠. 적격 투자자는 1천만 원까지만 하게 하고 예를 들면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일리가 있죠. 공매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약간 투기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공매도를 연장시켰던 근본적인 논의의 구조는 뭐였냐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개인의 공매도 시장의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존치하면서 이 공매도를 제기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보호를 위해서 더 제약해야 된다. 언젠가부터 이 논의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1월 다 부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격을 갖췄거나 혹은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율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논의의 구조는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불법 공매도라든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차별적인 어떤 공매도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예방하고 방지하는 쪽에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 구조는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 있는 학자들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을 모셔서라도 공개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3프로TV도 좀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3월에 다시 재개되는 건 거의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면서 건전한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뉴스 또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SK랑 한화가 수소 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죠? 한화 이런 데도 어차피 에너지 기업을 진행하고요. SK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체를 배터리 회사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에너지 사업 부분을 강화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어요. SK가 SK지주회사죠. 주 SK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수소기업이죠. 플러그 파워를 1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뉴스 때문에 SK 주식도 꽤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그룹도 한화솔루션이라는 태양광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사내벤처로 출발한 고압탱크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시마론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의 기술력을 갖춘 에너지 기술기업들을 인수한다. 그게 이제 수소 쪽에 연이어서 이런 M&A 건이 일어났는데 꼭 수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M&A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중국 펩을 인수를 했죠. 그 외에도 전보다는 훨씬 활발한 글로벌 M&A 시장 그리고 LG전자도 어쨌든 마그나라는 회사와 합작을 해서 전장산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 현대차 LG SK 이런 큰 규모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에 공장 짓고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마켓의 어떤 선점 그리고 주도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유한 분야 혹은 확장된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M&A에 나서는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뉴스플로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냐. 경쟁적인 글로벌 M&A 그러나 프라이싱이라든지 적격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투자하지 않고 혹은 전혀 반대방향의 투자. 토지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투자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7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벌써 이렇게 와 계신데요. 아마 그렇게 와 계신 데는 다 궁금하신 것도 많고 이유가 있으시겠죠. 궁금증을 많이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요. 김혁 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혁 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